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강사 수천명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급식계의 데모 흑백요리사의 엄격한 심사위원들에게도 이분의 요리는요 옛 추억과 공감을 이끌어냈죠 급식대가 이미영 셰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급식대가 이미영입니다 와 이분을 만나 뵙게 되다니 아니 밑에 카페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셨죠 네 근데 딱 봐도 바로 딱 튀세요 사진 요청이 있어서 좀 찍어드리고 왔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아요 맞아요 아니 인정받으신 거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임팩트가 너무 세셨어가지고 아유 저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많이 알아봐주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감사하고 고맙죠 너무 영광이고요 함께 이 자리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라로 카메라로 우리 짝재기분들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좀 많이 긴장한 상태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오늘 진행해 주시고 자 혹시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도 좀 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816님께서요 저 양산 사람이라 더 팬이에요 급식대가님 그 먼 양산에서 생방하러 오신 건가요? 네 생방하러 왔어요 우와 의리가 너무 진짜 대단하신데 그러면 요즘 엄청 바쁘실 텐데 서울 스케줄이 되게 많을 걸로 예상하거든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지금 바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서울에 지금 한 7일째 지금 머무르고 있었어요 양산 못 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네 집을 이렇게 오래 비워본 지 처음이에요 가족들이 힘들겠는데요 그 손만 못 느껴가지고 밥을 지금 엄마 밥을 지금 못 먹고 있어요 그치 엄마 밥 너무 먹고 싶지 그럼 이현이님께서요 고릴라 켰더니 급식대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얼른 들어왔어요 저 흑백요리사 보면서 급식대가님 급식판 나왔을 때 진짜로 침 흘러서 잠깐 멈추고 봤어요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요리 안 하셨죠? 오늘은 못했죠 못한 거예요? 네 지금 거의 일주일째 요리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한 7일이요 이렇게 오랫동안 요리 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없죠 어머나 손이 고와 근데 걱정이 돼요 왜요? 집에서 이제 밥은 잘 드시는지 솔직히 걱정되죠 그래요? 늘 챙겨주다가 못 챙겨주고 있으니까 언니 근데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손을 봤는데 요리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손이 왜 이렇게 고우세요? 아니요 자세히 보면 안 그래요 너무 고우시네요 깜짝 놀랬고 근데 밥 안 하니까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 아 좋아요 제 입으로 좋냐고 여쭤보지 않았는데 바로 좋다고 맞아요 이게 또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저도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오 지금 일주일째 그럼 계속 사서 드시겠네요? 이게 스케일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하루 소통이 못 먹고 지낼 때가 있었어요 굶을 때가 있었어요 아 남의 밥을 먹는다기보다는 또 굶을 때도 많으시구나 밤늦게 이제 아들하고 마트 가서 사가지고 숙소에 가서 먹은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래요?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추억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들이랑 같이 좋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급식대가님 소개를 살짝 해볼게요 요즘 장안의 화제죠 흑백 요리사에서 이름난 셰프들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의 숟가락마저 멈추겠던 바로 그 손맛의 주인공 급식대가님은요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까지 급식조리사로 근무를 하셨던 급식계의 대모이십니다 본명은 이미영님이신데요 이미영 셰프님, 이미영 조리사님, 급식대가님 어떤 게 가장 편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급식대가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급식대가로 불러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닉네임이? 사실 저도 입에 쫙쫙 달라붙거든요 급식대가 저희 아들이 지어줬어요 그래요? 아들이 머리가 좋네 들어보니까 아들이 저랑 약간 비슷한 나이 또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랑도 또 비슷한 또래실 것 같아요 원래 6학년입니다 6학년? 6학년이면 연생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64년생 저희 어머니가 63이니까 진짜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그거네요 우리 김뽕미님께서요 목소리가 샤론스톤 같아요 급식대가님 죄송합니다 지금 몸살이 사실은 났었거든요 몸살이 나서 지금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샤론스톤 같은 그런 목소리랄까 오히려 듣기 편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안하네요 얼마나 또 힘들면 몸살까지 나셨어 그런데도 또 이렇게 의의있게 저희 또 보라에까지 나와주시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씀 아니요 제가 감사드리죠 이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우리 셰프님의 알찬 꿀팁 정보를 쏙쏙쏙쏙 뽑아낼 거거든요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짝짝이분들도요 급식대가님에게 프로그램 관련된 궁금증 좋고요 셰프님으로 모셔본 거니까 요리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애는 학교 밥을 싹싹 다 먹고 오는데요 엄마가 해주는 건 또 맛이 없대요 도대체 비법이 뭘까요? 같은 실생활 질문 같은 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방송 후에 우리 아드님이 너튜브 영상 올리신 것도 봤는데 너무 고퀄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제작사가 붙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들이 영상 감독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어머님으로 이렇게 만들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아니요 이제 엄마가 지금까지 고생을 했으니까 퇴직 기념으로 한번 영상을 하나 찍자 그래서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 허락하에 그걸 찍었어요 아침 일찍 저하고 같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보통은 그 정도로 오픈하고 공개한다는 거는 청결이나 다른 거 등등 다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멋있다 근데 흑백 요리사 노리고 만든 영상이 절대 아니라 이게 허락받고 만든 거였는데 그 영상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어머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어떤 영상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영상이 두 개 올라와 있거든요 첫 번째 게 이제 퇴직 기념으로 아들이 찍어준 거예요 멋있다 그게 화제가 된 거예요 인터뷰도 있고 다들 칭찬의 말씀이 엄청 많더라고요 만약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너튜브에 찾아서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급식 먹으러 출근했다 퇴직하신 분도 이 급식 먹으러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면서요 아니 선생님 교직원 선생님들이 아이들도 그렇지만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줘가지고 아이들이 맛있다 선생님들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또 배식 끝나고도 나중에도 이제 보면 오늘은 뭐가 맛있었다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좀 짜증나겠다 아 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이어트가 안 된다고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선생님 진짜 저 너무 속상해요 저 다이어트 찍는데 이렇게 맛있게 만들면 두 입 먹으려고 했던 거 다섯 입 먹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우리 엄마였으면 난 그냥 살이 많이 쪘겠네요 흑백 요리사를 찍은 거는 올해 초잖아요 얼마 전 오픈했는데 넷플립댕에서 새로운 회차 올라올 때마다 다 본방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셨나요? 네 다 보기는 봤어요 근데 좀 쑥스럽더라고요 왜 쑥스러웠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보니까 모르겠어요 좀 쑥스럽더라고요 방송을 원래 안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듣는 게 되게 민망하네요 같이 보다가도 살짝 좀 빠졌었어요 혹시 가족들 반응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 있어요? 고생했다 고생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수고했다고 근데 딱 봐도 고생 많이 하신 티가 다들 많이 했어요 맞죠?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촬영들을 많이 하니까 알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고생하게 보인 거면 정말 고생한 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팀전 때는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서른 시간 넘게 그거를 했는데 거의 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와 보통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을수록 잠 한 시간 한 시간이 되게 보약이잖아요 저는 원래 체력이 진짜 남들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좋거든요 티가 나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비몽사몽이었어요 제정신으로 하지 않았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아 맞아요 왜냐면 요리니까 칼질을 하니까 네 자칫 잘못하면 또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무사히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내셨네요 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 섭외할 때 제작진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요청을 했어요? 저희는 섭외받은 게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하는데 섭외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섭외받은 게 아니고 이제 아들이 지원을 해서 하게 됐어요 아들 하나 잘 낳으셨네요 근데 사실 안 나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원래 이 자리에 그러면 급식대관님이 아니라 아들분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네요 정말 아들도 너무 유명해졌어요 너무 동안이세요 진짜로 근데 아들분께서는 그러면은 매니저에 영상감독에 어머니를 이렇게 스타 셰프로 만들어주시고 네 아들이에요 진짜 능력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근데 안 나가려고 몇 번 설득을 당했어요 워낙 이제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안 나갈 거라고 근데 이제 가족들도 이제 남편도 일단은 한번 나가보라고 1등이 목표가 아니고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자고 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아들의 엄마를 할 수 있다고 이연희님께서 급식대관님 아드님 권유로 흑백요리사 출연하셨을 때 이렇게 방송 활발하게 하게 되실 거라고 상상은 하셨나요? 아 못했죠 그렇죠 전혀 생각 못했죠 이렇게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슈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런 행운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오랜 시간 동안 개그를 준비했다가 서준밤이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그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게 한 번에 터진 거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급식대관 셰프님께서도 그동안 요리 경력과 그 수많은 맛있는 급식을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한 번에 물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으세요? 감사하죠 그래서인지 약간 생존할 때마다 표정이 에? 내가? 왜? 이런 놀란 표정들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첫 번째 미션이죠 아마 보류라고 했을 때 맞아요 안성재 셰프님이 보류라고 했을 때 아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좀 멍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표정이 나오지 않았나 살짝 아쉬운 거 안도 네 왜냐하면 또 이게 사령이 길어지면 또 집에 가고 싶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나는 이슈 안될 것 같으니까 어 안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성재 셰프님한테 그때 섭섭하진 않으셨어요? 보류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제 음식을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좀 초라해 보였거든요 다른 셰프님들에 비해가지고 진짜요? 저는 이게 학교 급식이 뭐랄까 이제 집밥을 솔직히 집밥이거든요 조금 초라해 보였는데 안성재 셰프님이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비교적 옆에서 막 고기 굽고 불쇼 보여주고 양식에 중식에 리조또에 막 옆에서 막 쇼도 막 부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일반 한식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초라하게 느끼셨구나 초라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오히려 보는 입장에서는 우와 저걸로 승부를 본다고? 왜냐면 한국인들은 한식을 매일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막 전율이 느껴지고 짜릿했던 것 같아요 시청자 입장입니다 이거는 5737님께서요 안성재 심사위원이 급식대가님 탈락했을 때 이제 그분의 요리를 더 못 먹겠다는 생각이 아쉬워하셨다고 했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도 급식대가님 제일 기억에 남는 요리도 급식대가님 이 정도면 팬클럽 아닌가요? 따로 연락이 안 오셨나요? 라고 했는데 인터뷰마다 언급하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네 봤어요 오오오 근데 심사 받을 때 외에는 네 봤어요 샤론 시토님 아니시고요 지금 목소리가 조금 깔아앉습니다 이영애씨 아니시고요 저 급식대가님이십니다 봤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심사 받을 때 외에는 따로 연락을 한 적은 없어요 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맞죠? 네 특히 안성재 셰프님한테 그런 심사를 받을 때는 뭐라고 다른 분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었어요 학교에서 근무하실 때도 별점이 높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의 별점과 안성재 셰프님의 극찬 중에 어떤 게 더 기분 좋으셨어요? 솔직히 둘 다 기분은 좋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칭찬받을 때가 조금 더 기분이 좋죠 아무래도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어렵다?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입맛도 까다로워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평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더 기분 다 기분 좋은데 아이들이 칭찬해 줄 때가 기분이 조금 더 좋아요 우리 사틀린님께서요 함께 출연한 셰프님들의 식당 중 급식대가님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가봤었어요 어디요? 철가방 요리사님 어머 궁금해 갔다 왔어요 거기 지금 예약도 못하잖아요 어 그럼요 거기는 예약이 아니고 그냥 줄 서서 먹는 곳이에요 오픈런이구나 네네 줄 너무 많이 서 있겠다 그 아들하고 갔다 왔어요 아들이랑 어떤 메뉴 드셨어요? 무슨 메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만두가 나왔어요 근데 일반 중국집 만두하고는 맛이 확연히 달랐어요 왜 일반 만두는 튀기면 약간 느끼한 맛이 나는데 철가방 요리사님의 만두는 육즙이 살아있었어요 미쳤다 그래서 한번 가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보고 싶어요 먹을 수 있으면 먹죠 못 먹으니까 문제죠 선생님 한번 시간 나면 아니면 그 맛을 한번 따라해봐 주시는 거 어때요? 어렵구나 네 어려워요 청경채 익힘 정도는 어땠나요? 안 그래도 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어머 이거 청경채 진짜 너무 잘 익 이분하게? 네 어 좋네 아 근데 평생 학생들이랑 가족들 위해 음식을 하셨으니까요 이제 이런 맛집 투어 여행 이런 거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어 벌써 끝났다고요 3부? 아쉽게도 이제 4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일타강사 흑백요리사의 급식대가 이미영 셰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금이님께서요 목소리 진짜 너무 좋네요 우아한 어? 이금이 아나운서 본인은 아니시겠지만 아무튼 이금이 씨가 인정한 목소리 어때요? 이런 목소리 좋다는 얘기 들으니까요 좋아요? 사실은 원래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아 원래 목소리가 아닌데 오히려 좋아 그렇네요 좋아해 주시네요 아니면 엄마들이 전화용 목소리가 있어요 저한테도 저희 어머니께서 야 박세민아 어쩌쩌쩌 하다가 전화하면 여보세요? 이게 전화용 목소리인데 그거 아닐까요? 저 원래는 이 목소리가 아니고 조금 텐션이 높구나 네 높아요 우리 정하나님께서요 저는 급식대가님 팀 미션에서 떨어지시고 나폴리 마피아님이랑 에드워드리 셰프님만 붙어서 너무 안타까웠었거든요 근데 정작 급식대가님 정말 엄마처럼 잘했다고 응원해 주시는데 눈물이 꽈꽈 솔직히 그때 마음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떨어진 거는 솔직히 좀 속이 시원하다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에드워드리 셰프님하고 나폴리 마피아님이 그래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박수도 치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성공한 여자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진짜 너무 뭉클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에서 너무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말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흑백이 요리사 이거는 참가하는 데 의리를 뒀거든요 1등이라 1등에서 상금을 타간다 이런 것보다는 흑백이 요리사에 출연하면서 솔직히 유명 셰프님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어디 가서 만나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요리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에 정말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감사하고 아니 그러면 저는 성공한 여자입니다 이 말의 뜻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한 여자죠 맞아요 지금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본인의 힘으로 성공하신 거예요 맞아 너무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 5100님께서 승우아빠님께서 비하인드 스토리 풀어주신 거 보셨나요? 급식대가님께서 1대1 대결에서 제한시간 내 요리를 너무 빨리 끝내서 걱정을 했는데 맞아 그게 소스가 스며든 시간까지 다 계산하신 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인가요? 근데 계산했다기보다는 주부들은 집에서도 그렇고 제가 학교에서도 요리할 때는 순서만 잘 알고 있으면 요리는 금방 뚝딱이에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120인분 가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요리잖아요 한 가지 요리쯤이야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들었어요 와 그러겠네 그 순서를 내가 처음부터 뭘 해야지 하는 그 순서를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게 요리가 좀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승우아빠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맞기는 시간도 기다림기가 하는 거고 시간도 계산한 거고 보통 그럼 100인분 이상은 얼마나 걸려요? 거의 한 2시간 반 걸려요 그것도 빠른 거 아니에요? 저는 요리가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냥 일반 가정 근데 그건 이제 학교에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리실무사님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있어요 맞네요 같이 하니까 거의 한 2시간 반 길으면 3시간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식당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00인분 이런 거 만들다가 네네 소량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 그냥 다 쉽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외에도 방송을 보면서 아 이거 편집돼서 너무 아쉽다 하는 장면이 있나요? 있죠 조리하는 과정 그게 편집이 돼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어 근데 또 너무 많은 분이 참가를 하니까 다 상세하게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오골개 손질을 너튜브에 찍어서 올리세요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왜냐면 그거는 진짜 비하인드로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쯤은 또 요리하는 거를 한 번 올려봐야 안 되겠어요 한 번이 아니라 너무 아니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주부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거든요 평범함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지방마다 또 사람마다 매운맛이 다르고 또 짜게 먹는 분도 계실 거고 몇 개 먹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건 알아서 조절하는 거죠 기본 베이스문 조금 찍어주세요 아들분 듣고 계시죠? 어머니 그래 오골개 이런 거 주부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알아요? 여기에 막 고급 식재료가 들어가서 맛있는 맛을 내는 게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이 맛을 내는 거 이거 주부님들이 원하시는 건데 보세요 3925님께서요 제가 집에서 발끝이라도 따라가서 먹어볼 수 있도록 급식 대가님만의 닭볶음탕 레시피 제발 알려주세요 오골개는 손질하는 거 본인 선생님의 너튜브에 올리시고 어려우니까 저희는 또 닭으로 하는 레시피로 한 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오골개나 닭이나 똑같아요 레시피는 오히려 좋아? 네네 똑같아요 주부님들이 하시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저는 이제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넣고 모르겠어요 다른 주부님들은 따로따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양념장을 같이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해요 버무려서? 네네 양념 맛이 또 나거든요 그냥 넣는 거보다 이제 스며든다 그래야 되나? 아 약간 음식에 스며드는 거 좋아하시네 그냥 맛있잖아요 그러면 닭볶음탕에 약간 이거 들어가면 진짜 맛있다 하는 꿀팁 같은 거 주실 수 있어요? 꿀팁이라기보다는 저는 쌀뜨물을 많이 사용해요 진짜 옛날 고전적인 방식이네요 얼마 전에 이제 다른 프로도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쌀뜨물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는 이제 소고기 미역국 끓일 때도 쌀뜨물 황태국 끓일 때도 쌀뜨물 생선조림할 때도 쌀뜨물 그러면은 생선조림할 때 쌀뜨물을 사용하면 비린내가 안 나요 그래요? 네네 오 3929님께서요 아까 아까 급식대가님이 말씀하신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면 좋다는 양파 매실점 그거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문의가 되게 많아요 이거 간단해요 그러니까요 고마운 거죠 알려주세요 지금 레시피 받아 적으세요 저희가 짧은 영상으로도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선생님께서 말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딱 1인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진간장 하나 진간장 한 스푼 매실청 셋 이제 뭐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은 식초 뭐 두 개나 세 개 하는데 저는 하나 넣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단맛을 더 추구하고 싶으면은 설탕 좀 더 넣고요 그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매실청이 오히려 많이 들어간다고요? 네 양파 소스 뭔가 간장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맛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양파를 썰어서 넣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삼겹살 구워서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게 느끼함도 없고 새우젓부터 아마 더 맛있을 거예요 가족들도 다 인정할 레시피가요? 저희는 고기 먹을 때마다 해요 알배추 겉절이하고는 항상 빠지지 않고 같이 먹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저도 적어놓고 저희가 짧은 영상으로도 제작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아 그럼 겉절이는 뭐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겉절이 그 맛 중요하잖아요 아 겉절이도 간단해요 어 간단하면 오히려 좋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매실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간장은 안 들어가고 참치액젓 네 멸치액젓 이것도 몇 스푼인지 대충 아 그거는 이제 입맛에 맞게 하면 돼요 아 근데 사실 엄마들은 몇 수전지 얘기 못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람 수가 되게 어려워요 칼칼 들이붓지 않아요 그냥? 간대로? 아 이게 해보고 식초 맛이 조금 덜 느껴진다 그러면 식초 좀 더 넣고 아 그러면은 참치 손맛이에요 손맛 그게 제일 어렵네 참치액젓 넣고 그리고요 마늘 넣고 아 마늘 넣고 네 설탕 넣고 미림점 넣고 오 고춧가루 넣고 오 그게 다예요 아 예? 이걸로 겉절이를 만든다고요? 아 그러면은 본인들의 입맛대로 지금 이 재료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입맛대로 넣어서 먹는 걸 추천드리고 우리 공하나사만아님께서 저는 9살 아이의 엄마인데요 급식대가님이 만드셨던 급식사진 보면서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뭐였나요 선생님? 의외로 아이들이 면을 좋아하더라고요 어 그럼 베스트 3 꼽아주세요 물국수 물국수 비빔국수 비빔국수 짜장면 짜장면 하나 더 있어요 스파게티도 좋아요 정말 다 면이네요 네 집에서 또 많이 안 해주거든 또 그렇게 맛있게도 만드셨겠지만 육수가 물국수는 육수예요 육수 어떻게 냈는데요 선생님? 근데 알고 보면 다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좋다고요 저는 이제 물이 끓을 때 이제 다시 멸치를 넣어요 아 네 처음부터 넣으면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어머 네 비린맛이 나고 멸치에 그 아내들은 멸치에 똥이라고 네 멸치 똥 쓴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끓는 물에 딱 한 20분만 딱 끓여내거든요 꺼내기 전에 한 5분 전에 이제 다시마 넣고 네 그래가지고 20분 뒤에 이제 그걸 끄집어내면은 멸치고 육수 맛있거든요 아 끄집어내야 돼요 바로? 저는 오히려 끄집어내야 돼요 너무 오래 놔두면은 쓴맛이 나요 비린내도 나고 아 저는 오히려 멸치 그냥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든 뽕을 뽑으려고 했는데 육수 끓일 때 막 많이 넣는다고 여러가지 많이 넣는다고 맛있는거는 아닌거 같아요 오오오 우리 5465님께서요 얘기만 듣고 전 똥손이라 못 만들겠어요 안되겠다 급식대관님 식당 내주세요 식당 계획 없으세요? 사실은 흑백이 요리사 하기 전 외식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바쁘게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조금 생각 중이에요 내실 의향은 조금 있으신거죠? 네 있어요 아 그럼 뭐 좀 조용해지면 어차피 사람 많아가지고 먹지도 못할텐데 나중에 저희 팀은 한번 초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오 너무 먹고 싶다 8976님께서 급식대관님 저는 조리사로 13년을 일하고 있는데요 팔다리 어깨가 아프거든요 대관님은 직업병 없으신가요? 저도 팔목이 많이 아파서 어깨하고 물리치료 많이 받으러 다녔었어요 요 일주일 동안 좀 요리 쉬시고 나으시진 않았어요? 이게 직업이란게 원래는 치료받으면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맞네요 그리고 또 계속 요리하고 하셨던 분이 또 멈추면 또 힘들어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일을 못 멈추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 자 우리 이계명님께서 급식대관님 전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초등학생의 성장을 돕는 식단이다 보니 탄수화물 비율이 조금 높더라고요 30대 어른인 저는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던데 맛있게 살 덜 찌게 먹는 레시피 혹시 알려주실만한 거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아이들만을 위해서 요리하셨던 분들이랑 성인을 위한 그런 레시피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 입맛에 맞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어른들 위주가 아니고 학교는 아이들 위주거든요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메뉴가 바뀌고 그럴 때도 긴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하실 때도 메뉴가 그렇게 갑자기 바뀔 때가 있어요? 있죠 근데 요리할 때는 솔직히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이 요리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칼질 아 아니에요 이거 진짜 메뉴 바뀌었는데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당연히 해야죠 라면서 탁탁탁탁 그럼요 해내는 그 엄마의 모습과 요리사 셰프님의 모습이 합쳐진 그 모습 되게 뭉클했거든요 우리 홍진영님께서 어 이거네요 팀 미션할 때 메뉴 바뀌어서 급식 대가님이랑 이모카세님이 팀을 위한 건데요 뭐 하고 빨리 다시 위치로 돌아가서 재료 써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메시와 호날드라는 평이 적절했습니다 주변 분들이나 가족들은 엄마 실력을 더 못 보여줘서 아쉬워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니요 저는 잠깐이라도 제 모습이 왜 나왔잖아요 그런 발휘하는 모습이 나와서 만족했어요 오 그 모습만이라도? 네 근데 그 모습 한 장면으로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어떤 엄마였고 어떤 분이셨는지 모든 게 파악이 됐어요 저 써는 거는 잘해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몇 시간 써신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 안 썰었어요 한 몇 분? 아 그래요? 몇 분이면 뭐 금방 뚝딱이죠 그럼요 당근 하나 채 써는 거 몇 분 걸려요 쉽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데 멋있다 멋있다 우리 3929님께서 저 그냥 궁금한 건데요 트리플스타님은 팔에 얇게 썰어서 바늘구멍도 통과하더라고요 혹시 대가님도 가능하신가요?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도전은 안 해보셨구나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이제 너튜브를 좀 많이 영상 제작 많이 만들어드리는데 아드님 이거 한번 직접 한번 제작해서 하면 어제 양파 그거를 해드렸는데 어제인가 아랜가 양파를 진짜 얇게 잘 써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양파도 그렇고 비빙국수도 했었는데 야채를 참 잘 쓴다고 쳐보고 어 그러실 것 같아요 야채만 몇 년 써셨죠? 35년이요 제가 35입니다 제 인생 전문은 야채를 써셨어요 그냥 뭐 이거는 무조건 될 미션인 것 같고요 7013님께서 아이들 급식에 조미료를 안 쓰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솔직히 저는 맛이 잘 안 나서 조금 쓰긴 하거든요 조미료는 쓰지 않되 그런 감칠맛을 내고 싶을 때 조리사님이 쓰는 꿀팁이 없나요? 라고 하는데 저도 제 음식에 조미료를 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쌀뜨물 사용을 많이 해요 학생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쌀뜨물을 받아가지고 국을 끓이거나 찌개를 하거나 조림할 때 많이 써요 서조인님께서 그럼 쌀뜨물로 미역국을 끓이면 미역의 비림만 또 없애주나요? 그럼요 저는 이제 쌀뜨물에다가 육수를 내요 또 멸치 육수 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미역국이 맛있어요 아 아까 말했던 20분? 네 집에서는 한 15분만 하면 돼요 집에서는 제가 멸치를 떡을 다 발라내고 해요 그러면 조금 오래 끓여도 상관없어요 그럼 미역국 레시피 일단은 쌀뜨물에 끓였을 때 멸치 멸치 육수 15분 빼고 그 다음은요? 소고기 볶은 그 물에다가 넣고 볶은 다음에 그 육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구수하고 맛있어요 아니 주부님들은 대부분 미역국 끓인다 소고기 미역국 끓인다 그러면 육수 안 내거든요 저는 육수 멸치 육수 내어가지고 하거든요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좋네요 또 먹었니께서 계란찜을 집에서 먹을 때 자꾸 태우고 진짜 맛없어 보이게 보여서 아무도 안 먹어요 집에서도 식당처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계란찜 할 때 집에서 이제 멸치 액젓이나 새우젓 조금 넣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애들이 또 먹을 때는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싫어요 네 그래서 당근이나 저기 뭐지 잔파하고 양파하고 좀 찬찬하게 다지듯이 아 잘 안 보이게 네 그렇게 해주면 애들도 잘 먹어요 아 또 큼직큼직하면 식감 다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5044님께서 저희 딸이 급식대가님을 보고 꿈이 요리사로 바꾼다면서 요리학원을 등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요리의 꿈을 키운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딸이 완전 급식대가님 팬이거든요 라고 해주셨어요 한마디 부탁드려요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열심히 화이팅 아 맞아요 열심히 하다보면 그리고 또 누군가는 급식대가님을 보면서 또 이런 꿈을 키우면서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맞죠? 아 좋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기 초대받아서 와가지고 사실은 이게 방송이라는 게 할 때마다 떨려요 정말 긴장되고 근데 너무 불려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 섭이 닫다 그럴 때 저 춤췄어요 아휴 아니 앞으로 어디에서 뵐 수 있어요 선생님? 비밀인가요? 아 근데 방송은 공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아 이런 것도 사람 궁금하게 만드신다 정말 마지막까지 또 아무튼 인사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짝이분들에게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에도 너무 좋은 말만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샘디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나 사진 찍어야지 선생님이나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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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